이제 23호 가수님들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. 이게 어렵네, 나한테는. 3라운드 라이벌전 두 가수의 대결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. 이제 심사위원단 분들의 판정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빨간색 버튼이 23호 가수님. 그리고 파란색 버튼이 60호 가수님입니다. 마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다음 라운드가 더 기대되는 분의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혹시 나 누가 더 좋아할까? 결정을 하셨다면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세요.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. 나 이거 어떻게 해, 어떻게 해.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. 눌러주세요.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. 나 이거 어떻게 해, 어떻게 해. 6개의 여긴으로 우리 60호 가수님이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했습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쉽게도 23호 가수님께서는 2개의 여긴 획득하시면서 탈락 후보가 되셨습니다. 승리하신 우리 60호 가수님 축하드리고 소감 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. 이번에 주신 심사평들 너무 감사해서 더 준비 잘해서 또 새로운 60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23호 가수님도 아직 탈락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잠시 기다려주시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